경주시가 경주경찰서 신축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회전을 추진했지만 부지 확보를 제때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부지 주민들은 경주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했고, 경주시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 다시 청사회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은 지 47년이 넘은 경주경찰서. 주차장이 좁아 불편한데다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이전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협의해 현재 청사 부지를 경주시에 넘기고, 경주시는 경찰서 신축청사 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서학동 일대에 신축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고, 지난달 천북면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신청사 부지를 서학동에서 천북면으로 옮긴다고 알려지자 서학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의회에서도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주시는 농지 전용 협의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대체 부지를 선정해 경찰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경찰서를 비롯해 공공청사 이전을 약속한 이후 2년 동안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행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